안녕하세요. 닭의 꽃그림입니다. 항상 제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예스 닭에서 화분에 식재된 아이들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항상 보면 거의 한몸으로 다 이루어져 있고요. 합식이 어쩌다 한 번 있을 때 합식은 합식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다 한몸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화분하고 식재되어져 있는 아이들 차탄 가격으로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예스 닭은 3만원 이상 택배 가능합니다. 5만원 이상은 무료 택배로 보내드리고요. 사이즈는 이 빨간 포트 사이즈에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1번부터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1번은 이렇게 세트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세트 구성이 가격이 3만 5천원에 되어져 있네요. 그래서 한 번 살펴볼게요. 이 합은 너무너무 귀엽고 예쁘죠? 이 머리를 심어도 다 예쁜 합은 여기 살짝 복준 머니처럼 들어가져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가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하우스는 항상 비 오면은 위에 떨어지는 비 소리 때문에 약간 소음이 납니다. 그래서 소음 나는 거 양해 부탁드리고요. 다 자동으로 제가 목소리가 커지네요. 그래서 양해 부탁드리고요. 1번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1번은 5개가 한 세트로 준비가 되어져 있고요. 가격은 3만 5천원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요게 예쁜 화분으로 요게 작은 화분 소분보다는 살짝 클까요? 소분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안문 군생으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 너무 예쁘게 잘 숨겨져 있는데요. 요 아이들 붙이면 너무너무 예쁘겠죠? 화분하고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5개 한 세트 3만 5천원에 요 편지가 군생으로 되어져 있어요. 요기 두 개까지 있어요. 둘, 넷, 넷, 육두로 되어져 있고요. 줄리아나도 있습니다. 많이 굳혀져서 요 점도 굳혀지면 많이 굳혀졌다고 보입니다. 일단은 삼두가 보이고요. 요게 또 자구가 있는지 잘 보이진 않는데 요렇게 있습니다. 삼두 있고요. 문페어리가 지금 보면은 둘, 넷, 오두로 되어져 있어요. 문페어리도 요 많이 굳혀져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아이들 더 굳혀지면 핑크색으로 너무너무 예쁘고요. 제스타가 삼두가 이렇게 예쁘게 굳혀진 아이가 있고요. 비치후리대도 요 둘, 넷, 다섯 이렇게 있습니다. 요게 요렇게 있는 아이들 다섯 개 해서 천만오천원 너무 괜찮죠. 진 요 아이들 소개를 해드리고요. 2번은 세 개가 한 세트로 되어져 있고요. 가격은 사만오천원 하는데요. 요거는 이제 기본 풀분에, 풀분이 아니라 화분에 들어져 있는데요. 너무 괜찮죠. 다 예쁜 화분에 요렇게 식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둥근 화분에 식재가 되어져 있고요. 샤르몬 이두가 있어요. 많이 굳혀진 아이고요. 요거는 나단이에요. 나단. 나단, 금이 많이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금도 물들면 너무너무 예쁜데 요 나단도 물들면 너무 예쁘거든요. 지금 보면은 오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가 신기하죠. 있고요. 문소톤이 이렇게 3두, 4두로 되어져 있어요. 요거 정말 많이 굳혀진 아이고 이두는 자구가 나와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 예쁘죠. 요게 사만오천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3번 세트는 두 개가 한 세트로 되어져 있네요. 두 개가 네온나이트 이두하고요. 더스티 로즈 이두가 되어져 있고요. 요거는 도양분 요 중간정도 사이즈 요렇게 완전 농합은 아니고 중간정도 요거 사이즈의 파란색, 파란색, 핑크색이 요렇게 있어야 쉽게 되어져 있고요.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렇게 높이가 요 빨간 포트보다 살짝 높습니다. 요 키높이는 요렇게 확인하시면 되고요. 4번은 두 개가 한 세트로 되어져 있고요. 원종 프리티, 원종 프리티 자금 많이 있죠. 다음에 고사옹도 3두로 되어져 있는데요. 오고 층수 이정도 많이 나옵니다. 오우 화분이 너무 예쁜 아이들. 요거 신상 화분이거든요. 수제 화분, 신상 수제 화분인데요. 요거 너무 괜찮죠. 색감도 예쁘고 살짝 사선으로 주무늬가 있는데 너무 고급스럽게 잘 어울립니다. 요게 빨간 포트하고 사이즈 한번 비교하시면요. 빨간 포트보다는 살짝 높습니다. 요 옆으로 비교를 해드려 볼게요. 요렇게 전체적인 요 모습. 예쁘죠. 두 개의 세트 화분 포함해서 3만 6천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5번 세트는 멜랑꼬리하고 샤이가이에요. 샤이가이가 너무 붙여져서 예쁜 아이들 물들어서 오늘은 약간은 흐리고 비가 오기 때문에 요 빨간색 발현은 조금 덜 되는 것 같고요. 사각 화분에 식재가 되어져 있고요. 전체적인 모습이 이렇고요. 빨간 포트하고 사이즈하고 이렇게 비교하시면 요정도 흙이 꽤 크죠. 샤이가이 4두가 있고요. 멜랑꼬리 3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식재되어진 아이들 4만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6번은 흑장미입니다. 2만 3천원에 있어요. 흑장미 3두가 다 붙여졌어요. 너무너무 예쁘죠. 예뻐요. 요게 예음분의 식재가 기본 예음분의 식재가 되어져 있는데 너무 잘 어울리는데요. 2만 3천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7번은 옐로우 멜로우 2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요기 살짝 도양분 농화분에 숫재가 되어져 있고요. 옐로우 멜로우 붙여져서 색감도로 스름하게 예쁘게 붙여져 있죠. 요게 옐로우 멜로우가 신입들이 많이 나오는데 옐로우 멜로우 붙여지면 요렇게 예쁘거든요. 너무 예뻐요. 여기에서 조금 더 주황색으로 물들면 훨씬 예뻐요. 2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살짝 농화분이에요. 빨간포트하고 비교하시고요. 8번은 연봉이에요. 연봉은 사두로 되어져 있고요. 요거는 이제 사각이 아니라 살짝 둥근 화분, 도양분의 식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빨간포트하고 비교해보시고요. 연봉 같은 경우에는 묵등이에요. 이렇게 묵대가 다 묵질화가 되어져 있는 아이예요. 가격은 2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요것도 도양분도 가격이 있는 아이죠. 9번은 노주인데요. 노일조는 이두로 되어져 있어요. 로주가 많이 붙여졌죠. 요게 서인경분의 이렇게 식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예쁘죠. 예뻐요. 서인경분의 2만 5천원에 식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10번은 터치미. 도양분 살짝 농화분에 터치미가 식재가 되어져 있고요. 가격은 1만 8천원에 있습니다. 빨간포트하고 비교해보시고요. 요 도양분이 요런 아이들, 빨간포트에 있는 아이들, 분생들 심어놓으면 너무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11번 8천 대 철화, 요기 도양분에 식재가 되어져 있어요. 살짝 사각 농화분에 식재가 되어져 있어요. 요렇게 요런 아이들 소개를 해드렸듯이 요렇게 살짝 도양분에 농화분에 식재를 하면은 참 예쁘게 잘 어울려요. 요 철화도 빨간포트에 숨겨져 있는 아이들, 요렇게 식재해놓으니까 너무 잘 어울립니다. 18,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흑장미 변인데요. 가격은 3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요거는 옌분에 요렇게 식재가 되어져 있고요. 가격은 3만원 합니다. 요게 자구가 나와있어요. 자구, 그리고 요 아이들은 무거진 아이거든요. 요기에서 무거졌어요. 이제 여름에 요기만큼은 성장을 한듯합니다. 요게 성장을 한 다음에 가을에 요 아이들이 다 굳혀지면은 요렇게 촘촘하게 되거든요. 막 성장을 할 때는 얘로 살짝 올라온 듯합니다. 그러다가 다 이제 굳혀지면은 요렇게 촘촘하게 다 굳혀집니다. 13번은 난시아. 난시아도 가격은 3만원에 요 아트 공방군에 식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요 아트 공방군 뭐를 심어도 예뻐요. 요게 큰 얼굴에 자구가 3개가 있고요. 요 많이 굳혀진 아이라서 요 충수도 이렇게 많아요. 요기에 난시아 같은 경우에는 물들었을 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완전 빨갛게 물이 듭니다. 지금 모습하고는 많이 다르죠. 언뜻 보면은 이렇게 아이스 핑키 뭐 이런 아이들하고도 살짝 닮은 듯 그런 느낌도 있어요. 14번 소인재 금 4만 5천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요렇게 금하고 아주 어우러지게 묵은 등이에요. 많이 묵어진 아이고요. 요 살짝 농화분에 옌분에 식재가 되어져 있는 아이죠. 가격 4만 5천원에 소인재 살짝 농화분이에요. 빨간 포트하고 비교하시면은 요렇게 더 눕고 큽니다. 그래서 가격은 4만 5천원에 분 포함해서 소개를 해드리고요. 15번 벤바디스 3만 3천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예음분의 식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요 빨간 포트하고 비교하면은 이렇게 꽤 크죠. 기본보다 살짝 큰 듯한 이런 예음분의 식재가 되어져 있고요. 벤바디스가 요렇게 사두가 크게 있으면 요게 띵 둘러서 목줄이 자구를 하고 있어요. 자구 나오는 거 보이시죠. 요쪽에도 자구가 있습니다. 띵 둘러서 자구가 있는 벤바디스. 화분에 식재해서 가격은 3만 3천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16번 옐로우 멜로우 가격은 4만 2천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철화에요. 옐로우 멜로우 철화. 옐로우 멜로우 철화가 많이 나오지 않거든요. 근데 요게 두스도 많으면서 요 아이들이 철화가 풀려서 두스를 만들어낸 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도 살짝 생얼이 나오기도 합니다. 유럽의 옐로우 멜로우 생얼하고 철화가 이렇게 엮여져 있는 이렇게 큰 원은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옐로우 멜로우 철화가. 옐로우 멜로우 철화는 살짝 몸값이 있는데 요게 설화분의 식재가 되어서 예뻐요. 요거 설화분도 요렇게 12cm 나오던가요. 요정도 나오는 아이들이거든요. 화분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셔요. 요런 모습이에요. 옐로우 멜로우도 붙여져서 너무너무 예쁘죠. 얼굴 너무너무 예뻐요. 요런 아이들은 정말 보기 드문 것 같아요. 4만 7천원에 있습니다. 17번 축수 4만 5천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요거는 요렇게 빨간 포트 사이즈에 있고요. 요거 화분하고 은은하게 잘 어울립니다. 축수가 나중에 빨갛게 물드는 아이잖아요. 그래서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요게 지금 3도 5도 8도로 되어져 있습니다. 8도로 되어져 있는 축수가 분 포함해서 4만 5천원에 보내드립니다. 18번 알바비티가 가격 3만 3천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알바비티는 무거진 아이예요. 동글동글하게 다 붙여진 아이고 이제 가을에 물드는 훨씬 더 예쁩니다. 3만 3천원에 예음분의 식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겨자색에 혼합된 요 색감으로 되어져 있고요. 알바비티 이렇게 붙여진 아이예요. 그래서 요즘은 알바비티는 살짝 덜 나오죠. 19번 뮤질리 3만 5천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뮤질리는 많이 붙여졌죠. 이 정도. 중간 단계에서 조금 더 붙여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만 5천원에 요렇게 소개를 해드리고요. 건이분의 식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건이분의. 오늘은 비가 오는 바람에 빨간 톤은 조금 더 발색이 덜 되죠. 그리고 여기 이제 안쪽에 물이 들어가는 중이에요. 그래서 요런 모습도 있어요. 피몽으로도 들어가고요. 요런 거는 화삼은 아닌 것 같고 요런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확인하시고 주문하시면 됩니다. 건이분의 3만 5천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20번 다이아몬드 스테이트 금인데요. 분판에서 가격 3만 5천원에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아트 공방군에 요 공방군도 살짝 몸값이 있는 아인데 요 식재를 해서 3만 5천원에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엄마 몸이 있으면 여기 자구가 하나 둘 세 개가 있어요. 요거까지 4개가 있어요. 자구가. 요거는 생얼일까요? 요거는 생얼 살짝 얼굴이 달라요. 그래서 생얼일 수도 있고요. 스테이트 금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전체적으로 한번 보셔요. 빨간 보트하고 배교하시면 크기가 훨씬 크죠. 요 아이도 많이 무거지면서 키도 크지도 않으면서 목대는 요렇게 목지라가 되어져 있어요. 3만 5천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21번 텐트라쨈 가격은 3만원에 예음분의 식재가 되어져 있는 아이 소개를 해드리고요. 예쁘죠. 요 예음분이 둥둥하보니 요거가 아주아주 잘 어울립니다. 요게 전체적으로 요 아이들 다 소개를 해드릴 때 잘 어울려요. 요게 군생심원아도 아주아주 예쁘고요. 요거는 텐트라쨈 같은 경우에는 요기 끝에 부분이 약간은 노숙 흔적이 있습니다. 요거 2, 4, 6, 8도로 되어져 있어요. 빨갛게 물드는 아이들이죠. 요 아이들이 이제 다 굳혀졌기 때문에 가을 되면은 빨갛게 물이 듭니다. 합은 분팜에서 3만원 합니다. 가격 착하게 나와져 있네요. 22번 블랙퀸 가격 3만 3천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요 블랙퀸이 자구들을 품어주어서 요 한몸으로 이루어진 것 같고요. 블랙퀸이 이렇게 큰 얼굴이 있으면 자구가 7개가 나와져 있어요. 그래서 한몸 군생 구두로 되어져 있거든요. 요거는 이렇게 둥근 화분에 10개가 되어져 있어요. 깔끔하고 요 색감하고 아주 잘 어울리죠. 이쪽에서도 한번 요렇게 보셔요. 요렇게 예쁜 블랙퀸 너무 괜찮죠. 요 아이 3만 3천원에 착한 가격으로 소개를 해드립니다. 자 23번 네몬노즈 철화에요. 가격은 2만 6천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요기 철화가 가운데만 있습니다. 빙 둘러서 철화가 살짝 풀린 듯 하죠. 요런 거는 이제 풀린 지가 얼마 안 됐나봐요. 얼굴이 조금 생얼이 작죠. 요 아이들이 생얼이 조금 더 커지면 풍성하게 이루어질 것 같아요. 묵은 등이에요. 그래서 요 주황색으로 톤이 다 되어져 있어요. 요거는 토어분에 이렇게 토어분에 식재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가격이 착하게 2만 6천원에 나와져 있어요. 요렇게 비교해보셔요. 요거는 화분은 뭐를 다 심어도 다 예쁘죠. 요렇게 살짝 들어가져 있는 이런 스타일이 다육이 심어놓으면 아주아주 예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잘 어울립니다. 2만 6천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24번 푸시켓. 푸시켓도 요 군생들 나왔을 때 정말 인기가 좋았잖아요. 요거는 무슨 분일까요? 요거 분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수제하분인데요. 요게 어떤 분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네요. 예쁘죠. 요 바탕색감에 꽃무늬가 이렇게 있어요. 발은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요 아이들 푸시켓이 육두로 되어져 있어요. 지금 조금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요 아이들 정말 똥글똥글 했을 때 인기 정말 많았던 아이들이잖아요. 푸시켓. 요즘은 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렇게 되어져 있는 아이 가격 푸시켓. 분 포함해서 가격 4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렇게 빨간 포트하고 비교하시면 됩니다. 예쁘죠? 오 예뻐요. 너무 잘 어울리고요. 25번 나나 후쿠미니 가격은 3만 2천원에 예음분에 식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초록색 예음분에 식재 되어져 있고요. 목대 보면은 자구가 나와진 목대도 다 목질화가 되어져 있습니다. 요게 두수가 이렇게 많이 있는 아이거든요. 그래서 묵어져서 묵어진 아이들은 여름에도 색감을 살짝 덜 빼나봐요. 예쁘죠? 묵어지고 분생이라서 얼굴은 살짝 작기는 하지만은 이렇게 전체적인 모습이고 화합은 포함해서 3만 2천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26번 벤바디스 가격은 4만원에 식재된 아이. 분 포함해서 4만원이기 때문에 가격 착하죠. 벤바디스가 물은 살짝 빠졌지만 묵은둥이에요. 묵은둥이에 자구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물들면 예쁘겠죠? 요 색감하고 대비되면은 참 예쁠 것 같아요. 요 아트공방군에 이렇게 큼지막한 화분에 식재가 되어져 있고요. 화분하고 빨간 포트하고 비교해보셔요. 요정도 크기가 됩니다. 27번 네드환타지아 3두로 되어져 있는데요. 요 아이들이 다 굳혀졌죠? 가격은 2만 3천원에 예은분에 이렇게 식재가 되어져 있는 아이 소개를 해드립니다. 붉은토는 남아있지만 빨간색감은 다 빠졌죠? 그래서 요 아이들이 물들면 너무너무 예쁘죠? 요렇게 네드환타지아 같은 경우에도 무거진 아이 아니면은 입장이 살짝 긴데 요렇게 땅글동글하게 다 굳혀진 아이거든요. 그럼 포함해서 2만 3천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빅토리 가격은 4만 5천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빅토리 28번에 요 예은분 큰 화분에 식재가 되어져 있어요. 빅토리가 둘렌 6두로 되어져 있는데요. 물들면 너무너무 예쁘겠죠? 요 얼굴 하나하나 다 예쁘게 생겼어요. 하나하나 너무너무 다 예쁘게 생긴 요 아이 4만 5천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나우치스가 요 11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거든요. 오우 너무 예뻐요. 이렇게 나우치스가 붙여지니까 요렇게 예쁘더라고요. 주스도 이렇게 많은 아이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요 빨간 포트하고 비교를 하면 요렇게 큼지막하게 농화분에 되어져 있는 아이 4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30번 큐티로라인데요. 합식으로 되어져 있죠? 가격은 4만 3천원에 되어져 있습니다. 요렇게 두스가 아주 많아요.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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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합식이 되어져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노라가 이렇게 조금 작은 아이들은 큐티로라라고 또 나오나 봐요. 노라가 묵어지면 색감 정말 예쁘잖아요. 정말 큐티나게 예쁩니다. 요렇게 화분에 숙제가 되어져 있는 요 꽃화분에 숙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잘 어울리죠. 네 큐티로라 4만 3천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뮤즐리 가격은 5만 5천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뮤즐리는 요 다 붙여진 아이예요. 얼굴 큰 아이들은 4두로 되어져 있고요. 작은 아이들은 2두인데 뮤즐리가 붙여지면 너무너무 색감도 예쁘고 고급스럽더라고요. 요거는 아트 공방분에 숙제가 되어져 있습니다. 아트 공방분도 살짝 몸값이 있는 아이라서 뮤즐리도 몸값이 있죠. 그래서 요 아이 5만 5천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빨간 포트하고 비교하면은 크기는 엄청 큽니다. 32번 에스메랄라 6만 3천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너무 예쁘죠. 에스메랄라가 철화가 풀린 아이들이 얼굴이 작으면서 동글동글해지면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두스는 많아요. 10도 이상으로 훨씬 많이 있죠. 요렇게 예뻐요. 어우 너무 예쁘죠. 요 아이들. 요렇게 아트 공방분에 요 포인트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쁘게 숙제가 되어져 있고요. 빨간 포트하고 한번 비교해보셔요. 엄청 크게 되어져 있습니다. 요즘은 아무래도 이제 들어온 아이들보다는 기존에 있던 아이들, 고쳐진 아이들이 조금 더 예쁘게 많이 있습니다. 새로 입고된 아이들도 소개를 해드리고요. 기존에 있던 아이들도 다 같이 소개를 해드립니다. 택배는 3만원 이상 택배 가능하고요. 5만원 이상은 무료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요 아이들도 자고가 엄청 나왔네요. 요즘은 요렇게 크게 화분에 군생들도 많이 예뻐지고 있어요. 고쳐지고 있는 아이들. 어우 멋있죠. 이런 아이들도 이렇게 멋있는 아이들도 큰 아이들도 여기에 이렇게 많이 심겨져 있습니다. 로사로아, 쌩얼이 이렇게 많이 있으면서 철화도 이렇게 엮어져 있고요. 요거는 화이트 자라고 산가요? 요렇게 있어요. 어우 엄청 큽니다. 대품으로 있고요. 많이 때글때글 굳혀지면서 물도 요정도 들어져 있는 아이들도 있어요. 요즘은 이제 들어오는 아이들보다는 이제 더 굳혀진 아이들이 조금 더 선호도가 훨씬 좋죠. 왜냐하면 요 바로 가져오면은 물이 조금 덜 들어져 있는 경우들도 있고요. 조금 성장하는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기에서 노숙장에서 또 많이 굳혀진 아이들이 인기가 좋기도 합니다. 오우 제스타 철화도 엄청 큰데요. 요거도 이게 오팔리나 같아요. 오팔리나가 오드로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오드도 되어져 있고요. 음 요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하나하나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번 주에도 20% 할인은 해드립니다. 20% 할인 받으시면은 조금 더 착한 가격으로 구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오 요거 추설송이 지금 오늘 비가 많이 오는 날인데 추설송이 요렇게 꽃이 펴져 있네요. 핑크 추설송인데 요기 요 핑크 색감에서 요렇게 또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그때 저는 이제 요 테이블 밑에다 내려놨더니 꽃대가 아주 길게 올라가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추설송 꽃도 한 번씩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카시오 적금이 대품이거든요. 요게 지금 10cm 풀분인가요? 요렇게 크게 있어요. 10cm는 훨씬 넘습니다. 충수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많이 있죠. 요 분갈이 해놓으면 훨씬 더 예쁩니다. 그리고 물들면 요 아이들이 훨씬 더 예쁘거든요. 요 아이들은 이제 굳혀져 있기 때문에 요렇게 충수가 많이 있어요. 요 아이들은 가격은 14,000원에 있기 때문에 예전을 비하면 엄청 가격 착하죠. 요렇게 큰 아이들이 14,000원에 20% 받으시면 훨씬 착합니다. 그래서 요 아이들 요렇게 있고요. 카시오 적금이 요 아이들 보면은 항상 카시오 적금이 요런 스타일도 있죠. 조금 멋진 요런 스타일도 있고 요런 스타일이 있는데 요렇게 항상 작은 아이들도 소개를 해드리다 보면은 요런 아이, 둥글둥글한 아이, 요런 아이들이 있거든요. 요렇게 입장이 길쭉하게 요렇게 멋진 아이들 있죠. 요 아이는 가격은 적혀 있지는 않지만은 요 아이하고 요 아이 있습니다.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핑크 추설송 꽃도 보여드렸으니까 요 아이들도 보여드릴게요. 예쁘죠? 색감이 이렇게 오랫동안 남아져 있어요. 핑크 추설송은 가격은 8,000원에 들이니까는 요 아이들 할인받으시면 훨씬 착합니다. 추설송은 또 거의 다 한 번쯤은 키우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요렇게 솜털이 있는 게 또 추설송입니다. 파스텔 철화 같은 경우에는 대품이거든요. 요게 15cm나 아마 18cm 정도 요게 있는 것 같아요. 요렇게 이제 가격이 조금 없는 아이들은 캡처하셔서 여쭤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요게 큰 얼굴이 있으면 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철화가 풀리면 요 아이들이 완전히 대품으로 되더라고요. 아주 풍성하게 너무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아이들이 있는데 지금은 가격은 적혀 있지 않아서 제가 요렇게 소개만 해드립니다. 요 아이들도 하나초라는 아이거든요. 많이 묵어지면서 색감도 예쁘게 물이 들어져 있네요. 하나초인데요. 요 아이는 자구가 양쪽에 나와서 사두로 되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요걸 누구를 좀 많이 닮았을까요? 여름에도 요렇게 예쁜 색감을 나타내는 하나초도 있고요. 퍼프도 너무너무 멋있죠. 이런 아이들 너무너무 멋있는데요. 퍼프도. 와 이렇게 멋진 요기 한번 보세요. 요 퍼프 같은 경우에는 식재해서도 완전히 화분에 너무너무 멋있게 식재해서도 나갔던 적이 있는데 요렇게 예쁜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오 가격은 얼마일까요? 요 아이가 가격은 2만원 합니다. 퍼프 같은 요렇게 두 개로 되어져 있는데 이게 한몸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한번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 멋있죠? 두수가 엄청 많습니다. 요렇게 화분에 심어놓으면 요거 너무너무 멋있게 잘 어울리거든요. 오 멋있어요. 요 아이도 이렇게 퍼프가 있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립니다. 오 이렇게 예쁜 아르제. 아르제가 15cm 풀분에 헤드라자 있고요. 10두는 넘죠. 이렇게 무거워진 아이도 요렇게 한 포트가 있어요. 요 아이들은 제가 2만원에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은데 2만 5천원인가요? 요렇게 있는데 정확히 모르겠어요. 이렇게 제가 한 포트씩 있는 거 이름이 이름하고 가격이 없는 아이들도 있어서 요런 거 한번씩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씩 소개를 해드립니다. 둥근잎 비추일이 돼도 이렇게 예쁘게 굳혀진 아이도 있어요. 아이고 요거 농화분에 심어놓으면 예쁘겠죠. 아우 너무 예쁘게 굳혀진 아이도 있고요. 아우 메두샤 군생도 이렇게 예쁘게 굳혀진 아이가 하나가 있네요. 아우 빙 둘러서 예쁩니다. 요것도 이제 조금 더 굳혀지면은 요거하고 어우러져서 너무너무 예쁘죠. 이렇게 메두샤도 대푼이 있고요. 아 요 아이도 아우 이름이 적혀져 있지 않으면 또 생각이 얼른 안 납니다. 아우 사두로 굳혀져 있는데요. 너무너무 예쁘죠. 아우 이름이 또 생각이 안 나네요. 요 아이들 또 아우 한 포트 남아져 있어요. 요렇게 예쁜 아이가 한 포트. 빨리 짐 하시는 분이 또 유리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예쁘게 굳혀진 아이들 한 포트씩 여기에 있는 아이들 이렇게 쭉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프리즘 같은 경우에는 프리즘은 요렇게 예쁜 아이들이 나와 있는데요. 가격도 착하게 나와져 있습니다. 12,000원에 나와져 있기 때문에 요 아이들 할인받으시면 9,600원이면 많은 단대잖아요. 5,000원으로도 되어져 있고요. 프리즘은 제가 설명해드렸지만 요렇게 프리즘으로 굳혀지면 너무너무 예뻐요. 요렇게 굳혀지면서 밑에 하고 살짝 분리가 되면서 약간은 연꽃 모양 요런 모양으로 되어져 있거든요. 요 아이들이 살짝 더 굳혀져야 되는데요. 요렇게 프리즘이 요렇게 큰 아이들도 나와져 있어요. 그래서 한 번쯤 프리즘도 키워보시면 너무너무 예쁘답니다. 요 프리즘도 또 보니까는 자구를 또 많이 달아주더라고요. 그래서 더 큰 군생으로도 키워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12,000원에 15cm 필분에 오두나 이렇게 큰 삼두로 되어져 있는데요. 12,000원에 9,600원에 구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정말 가격 착하게 또 한 번씩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헤드 철하는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요 아이들 요 샘을 좀 보세요. 이렇게 큽니다. 파피스 로즈 같죠? 파피스 로즈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오 예쁩니다. 15cm 필분에서 이렇게 커다랗게 있어요. 15cm나 16cm 필분에 요 정도 되는 아이들 생홀이 이렇게 크게 있으면 철화가 전부 다 엮여져 있어요. 가격도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이렇게 크게 되어져 있는 아이가 가격 16,000원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할인받으시면 12,000 얼마면 구입을 하실 수가 있죠. 이렇게 착합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 남아져 있는 아이들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요. 요즘 같아서는 약간은 다육이가 침체가 되다 보니까 한 번에 제가 올려드려도 다 판매가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남아져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제 판매가 다 되는 아이들도 있고 여기에서 조금 새로운 거나 조금 큰 아이들은 미리 판매가 되지만은 남아져 있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또 조금 더 보던 아이들을 더 많이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점 또 양해 부탁드리고요. 또 힐링하신다 생각하시고 보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또 찜도 하셔서 예쁘게 키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이 제일 가격은 착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남아져 있는 아이들 같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블러드 런이라는 아이 앞전에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렇게 이제 세포트가 남아져 있습니다. 이거 자구 한 번 보세요. 목두리 자구를 하고 있어요. 완전히 10두는 넘는 것 같고 이 아이는 이제 자구가 조금 큽니다. 목두리 자구를 하고 쭉 있어요. 이 아이도 있고요. 이 아이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약간은 열화현상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완전히 이렇게 목두리 자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아이들 또 이렇게 세포트가 남아져 있는데 14,000원이면 여기서 또 할인받으시면 엄청 착합니다. 샤이 가이도 이제 두포트가 남아져 있어요. 이거는 하여분 이렇게 끼면 되고요. 샤이 가이가 오두로 되어져 있는데요. 또 이거 오두로 되어져 있는데 샤이 가이가 외두를 거의 다 많이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이렇게 군생으로 15cm 풀분해서 이렇게 군생은 나온 것 같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많이 굳혀진 아이들 입장도 짧아졌죠. 또 아이들 제가 여기 가격을 잃어버렸네요. 가격은 이 샤이 가이가 얼마였을까요? 자막으로 넣어드리도록 하고요. 아모르는 아무래도 이런 군생은 많지가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세포트가 남아져 있네요. 이거는 아가 나와서 오두가 되어져 있어요. 사두도 있고요. 그래도 이 정도는 또 많이 굳혀졌죠. 완전히 빨갛게 굳혀지는 아이들이거든요. 이것도 15cm 풀분에 들어져 있는 아이들. 이거는 좀 특별하죠. 핑크색도 약간은 특별하죠. 형광 핑크? 그런 핑크? 아니면 빨. 지금은 핑크인데 이 아이들은 완전히 빨간색으로 물이 듭니다. 지금은 약간은 핑크색이 더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외두 소개해드렸을 때 이게 완전히 빨간 색감으로 물이 들어서 있었고요. 스마일이라는 아이가 있죠. 스마일 이런 모습이에요. 라인이 진하게 되어져 있고요. 약간은 웨이브도 있는 듯 이런 모습이에요. 사두로도 되어져 있고요. 스마일은 가격은 2만원 합니다. 스마일이 조금 작은 아이들도 요즘 나오기도 하는데요. 이거는 스마일이 이렇게 무거워진 아이, 12cm 풀분에 있는 아이가 가격은 2만원에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이렇게 래포트가 남아져 있고요. 집시도 풍성한 아이들 자구가 이렇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 12,000원에 소개를 해드렸거든요. 그러면 여기 9,600원이면 이렇게 자구 많은 아이들 한 번씩 키워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12,000원에 2포트 남아져 있고요. 샬몬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군생이, 이런 군생이 많이 안 나왔었죠. 샬몬은 살짝 군생이 몸값이 있습니다. 15,000원에 있는데 이렇게 3포트가 남아져 있고요. 벨타나는 완전히 무거지면 너무너무 예쁜 아이잖아요. 벨타나가 8,000원 하기 때문에 3두인데 또 아이들은 얼굴이 큽니다. 이제 조금씩은 줄어들겠죠? 굳혀지면 조금씩은 줄어들 것 같고요. 그래도 이렇게 얼굴이 큰 아이들이 굳혀지면 그래도 어느 정도 얼굴이 크게 남아져 있어요. 8,000원 하기 때문에 훨씬 착한 가격으로 구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라즈베리가 가격은 14,000원 합니다. 이게 14,000원에 3포트가 있거든요. 두수는 아주아주 많이 있고요. 이렇게 풍성한 아이들 12cm에서 사과꽃. 아우 예뻐요. 너무너무 상큼하고 예쁩니다. 사과꽃이 이렇게 풍성한 아이가 2만원에 있어요. 2만원에 이 아이들. 그래서 할인받으시면 훨씬 정확한 가격이 되겠네요. 이 아이도 이 아이가 누굴까요? 아이고 예쁜데요. 가격도 이제 하엽은 지금은 많이 젖어있는 상태인데요. 하엽 밑으로 이렇게 자구들이 나와져 있네요. 양로도 좀 닮은 듯하고요. 제가 이제 가격하고 이거는 넣어드리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두 포트가 남아져 있습니다. 이렇게 한 포트, 두 포트씩 남아져 있는 아이들이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제가 이 가격이 적혀져 있지 않아서 확실하게 제가 자막으로 넣어드리도록 하고요. 이런 아이들은 이렇게 하엽 정리하고 나면은 이 밑에 자구들을 지금 다 품어주고 있네요. 예쁘죠? 붙여져서 너무너무 예쁜데요. 이 아이도 이렇게 언뜻 봐서는 양로, 양로를 좀 닮은 듯 그런 느낌도 있어요. 이렇게 사장님한테 한번 여쭤봐서 제가 가격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스카이로즈 같은 경우에는 많이 판매가 되었어요. 스카이로즈는 많이 이 아이들이 나올, 많이 안 나오는 아이들이잖아요. 이렇게 자구도 많고요. 스카이로즈가 이보다 이제 조금 큰 데다 옮겨 심으셔서 이 아이들이 하나하나 다 굳혀지면은 예쁘고 예뻐요. 제가 조금 더 굳혀진 아이들을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손톱도 길거든요. 그래서 약간은 손톱 길게 이렇게 나와져 있는 모습들이 서든벨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손톱이 조금 길게 노제트가 예쁘게 다 굳혀지잖아요. 이 아이들 이거 충수 많은 거 좀 보세요.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제 조금 줄어들고 자구들이 더 많이 나오면 한문군생으로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스카이로즈가 지금 13,000원 하기 때문에 이 아이들 할인받으시면 엄청 착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지금 목두리 자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많이 남아있진 않네요. 많이들 좋아하셨네요. 또 아이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스카이로즈 13,000원 하니까 여기에서 할인받으시면 엄청 착한 가격으로 구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슈가베이비도 이렇게 큼지막한 아이들. 얼굴 크죠. 얼굴 크면서 충수도 많아요. 이런 아이들도 있고요. 자구는 안에서 나와져요. 이 아이들은 자구가 좀 더 많이 나오는 아이들이고 얼굴이 동글동글하게 빨갛게 물들면 너무너무 예쁘죠. 이게 2만원에 있는 아이들 소개를 해드리고요. 제스타가 이 아이들 있습니다. 제스타가 삼두나 조금 더 나오는 아이들도 있고요. 얼굴 자체가 너무너무 예쁘죠. 제스타 이런 아이들 6,000원이니까 여기에서 할인받으시면 5,000원도 안 됩니다. 이렇게 지금 이 기본 풀분에 들어져 있는 아이들인데 이렇게 다 예쁘게 생겼고요. 네드펄 다이아 같은 경우에도 조금은 특별하잖아요. 특별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도 세포트가 하나 맞아 있는데요. 이런 모습이에요. 프리즘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노제트가 예쁘게 이렇게 나눠져서 성장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묻혀지면 이런 네드펄 다이아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완전히 빨갛게 물이 들 것 같거든요. 이렇게 삼두로 되어져 있고요. 충수도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물들면 이 봉우리가 형성이 되어서 안쪽으로 딱 너무너무 예쁠 것 같아요. 이 아이들도 이렇게 또 색다른 아이들이라서 이 아이들 다 세포트가 있어요. 레드 다이아 15,000원이니까 여기서 할인받으시면 조금 더 착한 가격으로 이 아이들을 구입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화이트 스노우 같은 경우에도 2두로 되어져 있으면서 분지하죠. 이렇게 많이 굳혀지면서 이 아이들이 가격 만 원이니까 20% 하면 8,000원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도 화이트 스노우도 많이 좋아하셨네요. 이렇게 두 포트가 남아져 있는 아이들 소개를 해드립니다. 워터머니라고 워터머니는 많이 나오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예전에 옛날 다육인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워터머니가 이 빨간 포트 사이즈에서 이렇게 굳혀졌어요. 그래서 살짝 노화분에 이 아이들 모아서 심어놓으면 훨씬 예쁠 것 같아요. 색감이 지금 참 예쁘게 노란색, 워터머니는 이런 느낌이 있나봐요. 노란색의 이런 느낌으로 있는데 가격은 4,000원에 있습니다. 춥수는 가격은 3만원 하거든요. 그래서 20% 받으시면 2만 4,000원에 이렇게 큰 아이들, 무거진 아이거든요. 이렇게 빨갛게 물들은 아이들인데 이렇게 두 포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 2만 4,000원이면 엄청 가격 또 착하게 구입을 하실 수가 있어요. 분갈에 해놓으면 춥수 같은 경우에는 식재된 아이들 꾸준히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다 예쁜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딱 두 포트가 남아져 있는데 이 아이들 할인받으시면 엄청 가격 착하게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레드 환타지아 같은 경우에는 엄청 가격 착하게 드리면서 이 아이들 여기에서 20% 할인을 해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 많이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남아져 있는 아이들 있고요. 이렇게 얼굴이 조금 성장을 하면서 큰 아이들도 있고요. 이렇게 살짝 고쳐진 아이들도 있고요. 이 두 가 있는데 여기는 지금 이 안쪽에 두 개나 또 더 나와주는 것 같아요. 이런 아이들은 투수가 많을수록 좋습니다. 이렇게 남아져 있는 아이들 16,000원 하니까 이게 가격이 얼마나 착한 거예요. 진짜 정말 착해졌습니다. 캐시타도 소개해드렸는데요. 16,000원에 있습니다. 이 아이는 살짝 몸값이 있죠. 그래서 남아져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세 포트가 남아져 있어요. 조금 특이하죠? 프릴도 있으면서 이렇게 삼두로 되어져 있으면서 세 포트가 남아져 있어요. 그래서 예뻐요. 조금 더 굳혀지면 훨씬 야무지게 더 예쁠 것 같아요. 이렇게 프릴도 있으면서 입장이 이런 모습이에요. 캐시타라는 아이인데 16,000원 하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할인받으시면 훨씬 가격은 착할 것 같고요. 난시아를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난시아는 있네요. 이렇게 난시아가 가격은 16,000원에 있기 때문에 할인받으시면 착합니다. 이렇게 엄청 크죠, 얼굴. 그리고 입장이 이렇게 조금 특이하게 이런 모습으로 있습니다. 완전히 빨갛게 물드는 난시아고요. 샤르몬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거는 14,000원에 소개를 해드렸죠. 샤르몬은 샴페인하고 거의 흡사한데 꾸준하게 이 아이들은 그냥 샴페인처럼 꾸준하게 나오는 아이들 많이 묵어지고 12cm 풀분에 있으면서 이 아이들은 14,000원에 있습니다. 카시오 적금이 3두로 되어져 있거든요. 이렇게 멋진 아이 입장이 이런 모습 이렇게 3두는 많이 못 봤어요. 이렇게 멋진 3두가 나와져 있는데 14,000원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세포트가 남아져 있어요. 멋있죠. 이 아이들 다 굳혀지면 너무너무 예쁠 것 같아요. 카시오 적금은 또 많이 좋아하시니까 하나 있어도 또 키우고 그러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멋진 입장을 가진 아이들 3두 이것도 3두 12cm 풀분에 있는 아이들 14,000원이기 때문에 할인받으시면 정말 착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포트가 남아져 있고요. 나나 후쿠미니가 두수가 이렇게 많은 아이들 아무래도 이 아이는 조금 더 굳혀져야 되겠지만 이렇게 두수가 이렇게 많은 아이들 가격 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샬루를 이렇게 큰 아이들이 들어왔잖아요. 15cm 풀분에 이렇게 얼굴 크고 아주 통통한 이런 샬루가 14,000원에 들어와져 있어요. 내도 한타하지 않아 샬루나 이 아이들 물들면 너무너무 빨갛게 예쁘게 물드는 아이들인데 이렇게 샬루가 큰 아이들은 많지는 않았어요. 가격도 엄청 착합니다. 이렇게 큰 거에 비해서 14,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누다는 가격은 3,000원 합니다. 이게 기본 풀분에 들어와져 있는데 아이들 남아져 있네요. 누다도 뭐 묵둥이들도 워낙에 또 착한 가격으로 많이 나오죠. 이거 3,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파스텔 철화도 기본에 있는 아이들 이거 8,000원에 또 소개를 해드렸죠. 이 아이들도 있고요. 양진 철화도 가격 8,000원에 소개를 해드렸죠. 이게 생얼하고 같이 있습니다. 양진만 있을 때 몸값이 또 거했었는데 이렇게 또 8,000원에 한번 키워보시고요. 일본 라지아가도 3,000원 합니다. 두 수는 꽤 많죠. 라지아가가 요즘 제 거 킵핑장에서도 라지아가가 빨갛게 물 들었더라고요. 완전히 빨갛지는 않지만 물이 빠져서도 빨간 통이 남아져 있어요. 6도, 7도로 되어져 있으니까 이 아이들도 좀 굳히면 색감은 정말 예쁠 것 같아요. 또 분갈이 해서 굳히면 훨씬 더 예쁘겠죠. 3페이는 가격은 10,000원 합니다. 이렇게 2,000원으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 많이 통통합니다. 이 아이들도 이렇게 있고요. 오렌지, 먼노가 3,000원이나 4,000원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 아이들도 가격은 18,000원에 있습니다. 많이 굳혀진 아이고요. 15cm 부분에 있는 아이들입니다. 먼노가 가격이 4만원 하거든요. 이렇게 지금 12cm 부분에 있고요. 총수는 이 정도 돼서 살짝 묵어진 아이인데요. 이거는 지퍼 형식으로 이렇게 또 되어져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시커먼 게 있네요. 이거는 아니겠네요. 이렇게 생얼하고 있어요. 두 포트가 남아져 있어요. 이렇게 또 좋아하시는 품목들은 많이 좋아하십니다. 이렇게 크게 철화가 엮여져 있죠. 이 아이들 너무너무 크게 철화가 패러독스, 철화가 이렇게 엮여져 있습니다. 가격은 제가 자막으로 넣어드리도록 하고요. 집시 대품도 24,000원에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여기 자구도 나오면서 이렇게 빼곡해요. 이거 이제 한 포트가 남아져 있는 상태이고요. 핑크 페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말 두스가 너무너무 많은 아이들이잖아요. 엄청 많아요. 이 아이들도 이렇게 남아져 있어요. 엄청 많죠. 두스 많은 아이들. 이건 색감이 살짝 묵어진 색감이 나오기도 하고 초록색도 있어요. 3만원 하기 때문에 이 아이들 할인받으시면 훨씬 착합니다. 라벤더걸도 자연군생으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있어요. 라벤더걸이 아직 굳혀지지 않아서 이 앞 남아져 있는 것 같아요. 자연군생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뻐요. 그래서 이거 완전히 굳혀지면 다 굳혀지면 화분에 심어놓으면 훨씬 예쁠 것 같아요. 자연군생이라고 합니다. 아직은 이제 초록초록해서 이 모습이 남아져 있어요. 가격 2만원 하니까는 또 아이들도 16,000원에 또 키워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멋진 아이 이게 지금 한 25cm, 7cm 정도 되는 이 화분에 있는 아이 대품이에요. 완전 멋있죠. 이렇게 큰 대품이 자구가 떼글떼글합니다. 완전 굳혀져서 떼글떼글하고 색감도 예쁘게 현재 이렇게 들어져 있는데 이 아이가 누굴까요? 이름 멋있죠. 이렇게 큰 대품으로 있는 거 대품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큰 대품으로 한번 또 키워보시고요. 이렇게 예쁜 제스타철화가 많이 굳혀져서 색감도 예쁘고 짤막하게 어우 너무 예쁜데요. 이거 딱 하나가 있어요. 제스타철화 이런 모습으로 하나가 있는데 이거 가격에는 없네요. 어우 잘 굳혀졌죠. 제스타철화 생을 하고 있어요. 아주 예쁘게 잘 굳혀진 아이가 하나가 있고요. 네몬노즈금도 있습니다. 요즘 네몬노즈금이 이렇게 예전에 나왔던 아이들 너무너무 예쁘죠. 이건 네몬노즈금은 제가 키워보니까는 키핑장에 너무 위에다 놓으니까 얼굴이 작아지더라고요. 그래서 테이블 아래쪽에 놓으니까 약간은 그늘 밑에 놓으니까 얼굴이 이렇게 커지면서 아주아주 예뻐지더라고요. 네몬노즈금 북둥이도 있습니다. 퀸즈블은 소개를 해드렸죠. 아이고 이거 작은 포트에서 너무너무 귀엽고 예뻐요. 이 아이들이 이제 물들면 예쁘겠죠. 층수도 많아요. 이렇게 작은 모종 포트 넘칩니다. 퀸즈블은 가격은 5천원에 소개를 해드렸고요. 화월시야는 남아져 있어요. 화월시야가 15cm 부분에서 이렇게 두수가 아주 많은 아이들이거든요. 이 아이들 18,000원에 소개를 해드렸어요. 18,000원 합니다. 앙팡금이 한 삼두가 하나가 남아져 있는데요. 이렇게 예쁩니다. 너무너무 예쁜 삼두인데요. 이게 살짝 마사로 가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예쁘게 한 포트가 남아져 있습니다. 예쁘죠? 앙팡금 있어요. 가격은 적혀있지는 않고요. 네드탑도 예전에는 몸값이 정말 거했었죠. 이 네드탑도 다 굳혀졌죠. 목등이가 되어져 있는데 살짝 농분에 심어놓으면 엄청 예쁘게 잘 어울리는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굳혀져서 빨갛게 물들면 예쁘거든요. 지금은 이제 빨간 톤은 조금 빠졌지만 이거가 목등이기 때문에 이게 빨간 톤이 나올 겁니다. 펜트라잼도 이 12cm 필분에 있는 아이들 가격은 만원하죠. 8,000원에 또 할인받으시면 8,000원 합니다. 에스메랄다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에스메랄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세 포트가 하나 남아져 있어요. 두수는 이렇게 더 많아요. 분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도 2만원 하기 때문에 할인받으시면 조금 더 작한 가격이고요. 프리티우먼도 이 아이들도 여름에 조금 더 예뻐지나 봐요. 오우 예뻐졌는데요. 프리티우먼도 이 만원 하니까 이 아이들 모종포트에 들어져 있는데 3두나 4두로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8,000원에 구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런 알사탕도 있어요. 만원에 이게 모종포트에 들어져 있지만 이 두수 많아요. 이 아이들도 만원에 또 구입하시면 8,000원에 구입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또 많이 나오는 아이들 이렇게 착하게 한 번씩 또 키워보시고요. 메이플은 정말 인기가 많았던 아이들이에요. 한 번 후욱하고 빠졌는데요. 이거 이제 남아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 이렇게 많이 굳혀지고 있어요. 두수도 많이 있고요. 이런 아이들은 가격은 16,000원에 나와져 있고요. 여기 둥근잎 비치이리대가 이렇게 굳혀지면서 예쁜 아이들이 있네요. 가격이 적혀있진 않는데요. 이렇게 더 풍성한 아이들도 이렇게 있어요. 오우 적심군생이기는 하고요. 이렇게 두수가 조금 작은 아이들 묵둥이들은 적심군생은 아니고요. 이 아이도 하나가 있네요. 오우 너무 예쁜데요. 이거는 이제 적심이 밑에 대면서 아마 자구가 밑에가 나와져 있나봐요. 이렇게 하나가 이거 아주 멋진 아이가 하나가 있습니다. 두수가 아주 많죠. 또 아이들도 이렇게 있고요. 아우 굳혀지면서 색감이 물들면서 너무너무 예쁘게 빨갛게 라인을 그리고 있습니다. 또 아이들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굳혀진 아이들은 이렇게 목대가 곱게 굳혀진 아이들이 이렇게 있고요. 이 아이가 한 포트가 있어요. 적심군생이고요. 이것도 아마도 적심돼서 이렇게 자구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빙 둘러서 이렇게 있거든요. 이것도 이렇게 한 포트가 있어요. 그래서 필요하시면 이 아이들 또 캡처하셔서 이렇게 주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아이들도 있어요. 가격은 만 원에 있는데요. 여름에 이런 아이들이 조금 더 키우기도 수월하면서 예쁘게 물든 아이들이죠. 약간은 이 아이들도 까라솔 좀 닮은 아이들이죠. 스타버스트 이런 아이들도 가격은 만 원에 있는데요. 이렇게 예쁜 모습이 있어요. 호지길을 안 해도 자동 자구들이 많이 품어주는 아이들이죠. 여름에 이런 아이들이 조금 더 예쁜 모습을 하죠. 이렇게 쭉 있는데 12cm 풀분에 있고요. 자구들을 이렇게 예쁘게 품어주고 있네요. 이 아이들 가격은 만 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립토스도 이 아이들 너무 예쁘죠. 이 아이들 요즘 많이 분질을 하더라고요. 삼두나 사두로 이렇게 있는 아이들 쭉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6,000원에 제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삼두나 사두로 이렇게 분질을 한 아이들도 있고요. 양지인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렇게 16cm 풀분에서 이렇게 크게 얼굴 엄청 많죠. 이 아이들 34,000원에 소개를 해드렸어요. 이 아이도 얼굴이 크면서 이 아이는 두수가 살짝 적은 아이 있어요. 34,000원에 양진이 있고요. 먼누철화는 이렇게 큰 제품이죠. 이 아이들은 13만원에 남아져 있는 아이들 소개를 해드리고요. 우주목금이 남아져 있어요. 이 아이들 정말 가격 착하잖아요. 6,000원에 한 번쯤 키워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원종 콜로라타 철화가 15,000원에 있어요. 그게 꽤 크죠. 이게 10cm, 15cm, 13cm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생얼이 있고 철화도 있고 또 잔잔한 생얼도 같이 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15,000원에 화련받으시면 엄청 가격 착하게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라탐 철화도 엄청 크죠. 진짜 크거든요. 이 아이들도 16cm, 8cm 화분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큰 화분에 옮겨 심으면 이 아이들도 대품으로 발락 확률이 아주 아주 높죠. 멜랑꼬리도 24,000원에 소개를 해드렸죠. 이렇게 15cm 풀분에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두를 때마다 이 시기에 따라서 몸값이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아리아금인데요. 이거 2만원에 있어요. 이거는 조금 더 키워도 얼굴이 많이 커지더라고요. 이게 굳혀진 아이거든요. 15cm 풀분에서 두 수는 이렇게 많아요. 이게 물들면 팽구색으로 물들어서 너무너무 예쁘다고 합니다. 2만원에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요. 이 아이들도 8,000원에 있습니다. 기본 풀분에 2cm 풀분에 들어져 있고요. 두 수는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 8,000원에 할인받으시면 훨씬 정확합니다. 매직잼 골드도 가격 8,000원에 있습니다. 12cm 풀분에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살짝 동화분에 심어주면 매직잼 골드 노란색, 빨간색 너무너무 예쁜 아이들이죠. 파이어 블라워 소개해드렸는데요. 8,000원에 2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거 물들면 너무너무 예쁜데 지금은 물이 빠져 있어서 어중간한 이런 느낌도 있고요. 나우톱은 이 나울이 누구하고 겨배 중일까요? 이런 모습이 있어요. 6,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샬롯도 있는데요. 샬롯도 살짝 몸값이 있는 아이거든요. 이렇게 작은 기본 풀분에서 3두로 되어져 있어요. 물은 정말 예쁘게 물이 들어져 있어요. 더 형통하게 굳혀진 아이들이거든요. 가격 8,000원에 이 아이들도 소개를 해드리고요. 부캐도 이 3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 부캐가 3두로 되어져 있는데요. 가격 8,000원 합니다. 이것도 옮겨 심으셔서 조금 키우다 보면 이게 조금 더 크지 않을까요? 부캐도 이보다는 훨씬 큽니다. 빨갛게 물들어서 예쁜 아이들인데 3두가 가격 8,000원 하니까 할인받으시면 엄청 착한 가격으로 구입하실 수가 있고요. 해피니스는 가격은 1만원 합니다. 아이들 이렇게 해피니스 1만원에 8,000원에 구입하실 수가 있고요. 크라시언 나이언도 이 아이들도 지금 많이 굳혀진 아이들이거든요. 가을에 핑크색으로 물들면 예쁠 것 같아요. 지금 노체트 많이 굳혀진 아이들로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예스 다육에서 또 예쁜 아이들, 작은 아이들, 큰 아이들 가격은 거의 착한 가격으로 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